자, 벌칙합니다. 함디의 노래방 라이브와 함께하는 세상 가장 달콤한 수요일 밤 리허설 때는 99점이 나왔는데 아시피 98, 87점을 받고 미션 점수 100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모든 다 잘하는 함디는 벌칙도 잘 하겠죠? 그렇죠? 벌칙 드리겠습니다. 벌칙은 사과머리하고 멤버한테 영상통화 걸어서 치즈 귀엽게 한 수술 부르기 머리를 한 번도 안 번도 받았는데 할 수 있겠죠? 저는 다 잘하니까요. 됐나요? 된 거죠. 자, 오늘은 누구한테 해볼까요? 저번에 안 해줬다고 삐진 우리 태양이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태양이 더 해야지 태양아. 오늘 형은 혼자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리액션 지금 나 너무 간절하단 말이야. 무슨 벌칙이 많아 이게? 사과머리하고 치즈 한 수술 부르기. 멤버한테? 어. 뭐 혼자 했는데 벌칙하게 뭐가 있어? 노래방 라이브 했어. 87점 받았어. 오늘도 100점 나왔어 태양아. 미션 뭐라고? 노래에서 좀 열심히 했어야지. 그래서 아까 리액션이 끝이야? 아니 뭐 얼굴까지 써줬는데 뭐 어떻게 더 해줘야 해? 지금 끝났어? 이제 끝났어. 네, 얼른 프로 오고. 빠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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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